예산군의 늑정 행정으로 아동 200여 명에 대한 이달 아동수당 지급이 미뤄지게 됐다는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예산군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예정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오늘 관련 회의를 열고 미루어서 지급하려던 아동수당 273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2730만 원을 다음 달 군의회 의결 전에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산군은 최근 아동수당 대상자 2,355명 중 273명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달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